이거 안 태어나서 시키겠어요? 어? 이거 안 태어나서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빛나거나 미치거나의 신율 오연서입니다 오늘 종방연인데요 믿기지가 않고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막방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조명 소감을 얘기할 때마다 시원 섭섭하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말 시원 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게 고생스러웠지만 또 행복하게 했던 작품이라서 너무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시청해주신 또 우리 정말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빛나거나 미치거나 잘 끝났는데요 저는 이렇게 좋은 작품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왕욱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